베나티비 유튜브 구독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주십시오 2만원을 드리는 이벤트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응모해주신 분들의 성함 추첨함에 넣고요 추첨해보겠습니다 3등 2만원권 상당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리는 분입니다 이혜성님 페이스북에 올라수다 북한수다를 홍보하시고 인증사진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3등입니다 이혜성님입니다 2등 3만원권에 해당하는 문화상품권입니다 2등은요 전재규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의 커피 사은품 인증 및 몰라수다 북한수다를 홍보해 주셨습니다 커피 사은품을 받으셨으니까 당첨되신 건데 또 당첨되신 거네요 저도 이 행운을 좀 같이 나눠 갖고 싶습니다 전재규님 2등에 당첨되셨습니다 대망의 1등 소박하지만 저희가 마련한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받으실 분입니다 그레고리 하옥님 홈페이지에 몰라수다 북한수다 홍보 및 베나TV 로고를 달아주셨습니다 1등입니다 저희가 언제 이 이벤트를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사이버 공간 온라인 공간에 저희 베나TV를 홍보해 주시는 것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널리 널리 저희를 홍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를 먹고 베나TV는 성장합니다 감사합니다